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다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시리아, 터키, 그리스로 세번이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너희가 터키 아닐까? 많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죠. 바울이. 성게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몇 년이 흘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었지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받게 되기를 청했어요. 바울은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됐어요. 그 배는 맞바람 때문에 성력을 잘 낼 수 없었어요. 크레타 섬으로 가서 폭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바울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계속 전진했어요. 바울이 제안했고 바울이 인형신 보이죠. 바울이 체포된 곳은 어딘가요? 바울이 체포된 곳은 어딘가요? 1번이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무서워 벌벌 떨었죠 그때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모두 목숨을 건지고 바울도 무사히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말해주었어요 한 사람이 육지를 발견했어요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어요 모두 배에 남아있어야 살 것이오 마침내 그 배가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천사인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 단지에 몇 명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다 병사들은 혹시 죄수들이 배에서 탈출하면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좋아한 백부장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죄수들을 살려두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무트로 올라왔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 살았어요 몰타 섬의 투장은 그들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때 투장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병 속에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투장의 아버지를 낳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일행으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가 세운 각처의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중 일부가 오늘날 성경이 되었어요 네 오늘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바울이 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각 교회 편지를 썼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다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